안 나오고 저거 광금방 전용 무려 아 잠깐만 첫방부터 왜 이러냐 아 아 트럭폭탄이 폭탄으로 바뀌는 잠시 아 아 거의 다 깼거든요 버티기는 아닌데 좀 위가 많은데 보람파라가 오겠지 보람파라가 오겠지 아이씨 오 지금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는데 롤 토티에스로 따지면 영훈씨는 아 아 아 주 Water 롤토체스로 따지면 2-1에 5코스트 3선을 뽑은 마귀를 줬다 내 폴리컷 어디가 없냐 Если 롤토체스로 따지는 마귀를 시작해 내 폴리컷, 어핀스키 일단 가야방부터 아 맥붙이 안뜬? 아 맥붙이 안뜬? 이거만 피 먹어요 아주 아 저거 알아도 무섭단 말이었어 안먹어 아니 아.. 레폴리카가 이거만 있으면 완벽한 스타트였을걸 어때? 에헤 에헤 아 저것도 안터지지 징징 아이자카나 맛있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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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툵 툵 너무 아무도 안 들어오면 좀 쓸쓸한 나 혼자 지랄할 의미가 없어 야 탄에다가 와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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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만 써서 에이 에미 뒤진 니달리 새끼야 탄만 써서 방콜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쪽이었어? 야 야 호호 얄 얄 오 잠시만 와 47% 좋아 위아미 탁 오 아 오 양자리 좋아 뭔데 50 50 에이 유 헤브 비프티 원 세컨드 이씨 개어치 개어치 부리지마 그렇지 살았다 응급수자 디스 줬대 장신구로 바꿀 수가 없나? 오 망키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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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장신구로 바꿀게요 그렇지 라드 셔프 연사 폭탄 1개가 아닌 것 같다 파이팅 가자 가자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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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맘 기간을 잘 그냥 알아듣기 열심히 알아들으라고 아 야 아 아니다 양말로 다 할게 또 일났다 이야 아 오이드 와 진짜 막 치는다 잘 따라한다는 뜻이겠지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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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오 맛있다 그렇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옥상 충분하지 와 스피드 데미지 2배였나 여행 황제? 역엠보 아 이거 쓰면 엄마 발 갈거 같은데 잠깐만 조심해야겠다 꿈을 잡는다네요 아 꿈꿀 때 그거구나 드림캐쳐 그거잖아 그 애기들 그거 잠잘 때 침대 위에다가 그거 블라인트 앤드 보여주네 성인되서 그거 쓰는건지 에픽 너 쓸 수도 있지 아 차라리 왜케 많냐 이 새끼 그냥 쓰는거지 아 어떡하긴 너 어떻게 그냥 쓰는거지 뭐야 신소이 신소이 그래서 홀리카드는 언제 뜨죠 자스킹 자스킹 이번판은 사기쳤다 지금 잭스도 이석 만들어놓고 비애고도 이석 만들어놨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먹어놓고 있어 방금 아까 봤지 템 상대 비애고에다가 템 다 몰아줬네 내가 비애고 인정되고 있는데 안 돼 근데 내 소라카 점령당한다 잠깐만 아니 왜케 안 죽냐 아이고 이건 졌다 이건 졌어 저 역시리라니한테 또 열렸어 갑자기 다 말이렀어 나 딜러가 없어 나 딜러가 없어 딜러가 없어 어후후후후후 자일불어봐 배치만 바꿔면 되지 아 몬테주마 어 끝났다 안 만져만 갖다 맞는거야 아씨 이빨 방어 왜이래 하 방송 방송 아니 상점 당하니까 주야 진짜 너무하다 괜찮아요 안괜찮아요 왜 안열려도 돼? 왜 안열리냐? 아니 38% 왜 안됨? 당연히 되는거 아니야 어 나 좀 있다가 크로베이크 내가 최초 공개인데 그거 한번 해봐야지 누가 빨리 영어로 설명해봐라 It's my last game Because My video 공부가 정말 좋구나 다이어트 다이어트 1방머신 50% 열려야 돼 이제 돌 가가지고 초보성 모드만 하고 안해 열려야 돼 아 열려야 돼 아 으흫 그렇지 이게 부피가 안떠? 깜짝이야. 아직 노래 부르는데 네. 갑분노 갑분노 이게 구피가 안떠? 알트 로스트 데드캣이랑 구피 목걸이 삭제 배열이라서 구피 맞춰줬나 이거? 토이의 취한밤은 부활템이라서 얘한테 안 뜬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콜리 맨툴도 안뜨잖아 취한밤은 토이의 칠집 다카포에 수록된 곡으로써 원래는 발매 직전에 예정에 없었던 것입니다 콜리간 2개 와아 가자 가자 술에 존나 꼬라서 단약한 피아노 외치면서 하루만에 완성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안맞지 이런 느림누림난 느낌 이 앨범은 7년이 지났는데 이 앨범은 7년이 지났는데 이 앨범은 아니구나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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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 개새끼 어플리카드 깔고 앉은거 봐 못먹게 할려구 못먹게 할려구 아 시발 이놈 어게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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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